자 수입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자 우리 이제 세목별 비교정리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좀 해볼건데 여러분도 뭐 매주 주말마다 지금 특강하고 있죠 보통 몇시에 끊나요 뭐 같이 수업 듣는거 아니었어요 왜요 아 못끝내가지고 못끝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뭐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여러분들 다른 과목보다는 좀 일찍 끝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야 이제 일단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는 다 받으셨죠 네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오늘 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배웠었던 내용들을 한꺼번에 쭉 정리를 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세목별로 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으며 어떠한 것들을 비교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서로 비교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많은 내용 얻어가시길 부탁드리고 뭐 다 보셨어요 한번 내용은 제가 뭘 이상한 걸 물어봤나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보긴 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죠 도대체 난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장에 각 세목별 특징 해가지고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각 세목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과세주체가 누구냐 자 일단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당연히 지방세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당연히 지방세 당할 것이고 재산세도 지방세 당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요 국세당하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국세당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서 취득세부터 재산세까지가 지방세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가 국세고 다시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특별실 광역실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등록면허세는요 도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시나 군이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 그 다음에 국세의 관할관청은 어디다 세무서입니다 그래서 국세는 전부 다 세무서에서 관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는 않는데 가끔 아주 쉬운 문제로 나올 때는 가끔 출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예전에 딱 한번 나왔었던 게 뭐였었냐면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은 있었죠 그러니까 특별시세가 아닌 것은 그랬으면 뭘 찾아내면 돼요 등록면허세 아니면 재산세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우리 기출문제 과정에서도 풀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 세 내용만 여러분들께서 정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학교론 특강 들으신 분도 이 내용 들어보셨어요? 아 학교론 특강 때가 아닌가? 황지원 선생님이 물어보던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는 종류가 총 6개예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구세예요 근데 이게 지방세가 총 몇 개가 있느냐 하면 11개 세목이 있습니다 11개 세목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세목은 지금 딱 이 세 가지잖아요 지방세 중에서는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지방소비세도 있을 것이고 지방교육세도 있을 것이고 레이저세도 있을 것이고 담배소비세 등등등 해서 지금 11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뭐 특강시군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11개를 전체를 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배우는 내용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건 어떻게 외우는지는 아시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특별시에, 광역시에, 도 세 가지를 딱 정한 다음에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 광역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 그 다음에 기초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시군구 그래서 위에 세 개에서 가져가는 게 취득세 밑에 세 개에서 가져가는 게 재산세 재산세 맨 뒤에 거 두 개 연결한 게 등록면허세 딱 이렇게만 여러분께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하고 관련되지 않는 나머지 문제들이 시험 문제 나오더라 그러면 그건 그냥 찍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11개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규칙이 없어요 이 규칙 자체가 있으면은 어떻게 외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규칙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뭐 전부 다 보통 세고 직접 세고 다 동일합니다 다 똑같은데 자 일단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은 전부 다 뭐에 입각해서 과세한다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면은 무슨 현황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물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무슨 현황에 따라서 공부상 현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과 공부상이 다르다라고 시험지에 자주 나와요 무조건 무슨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다만 유일하게 우리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경우가 딱 하나 있죠 그게 등록면허세에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달라요 그럼 그때는 무슨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공부상 금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만큼은 실질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뭘 가지고 따지느냐 하면 형식적인 내용만 가지고 따져요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무슨 성격이냐면 수수료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야기거든요 그냥 돈을 내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등기 내용의 사실관계를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집니다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등기 위에 뭐라고 적을 겁니까 그것만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우리가 과세표준을 계산을 할 때 물건 중심으로 계산하면 물세 사람 중심으로 계산하면 인세라고 하는데 지방세는 다 무슨 구조로 돼 있어요 물세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도 지방세니까 물세고 등록면허세도요 물세입니다 인세 구조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재산세도 지방세니까요 물세입니다 즉 뭣별로 계산한다 물건별로 계산을 합니다 물건별로 대신 재산세부터는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인세 구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인세 자 그래서 대부분은 다 무슨 구조로 가지만 물세 구조로 가지만 인세 구조로 가는 게 딱 하나 있다 뭐예요 토지 그것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별도 합산이나 종합합산이나 이 토지에 한해서만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에서 학교론 문제에서 나왔었다고 그랬죠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요 물건별로 계산하는 경우 없습니다 전부 다 뭣별로 가요 인별로 가죠 그러니까 토지 뿐만 아니라 뭣까지도 주택까지도 뭘로 간다 인별로 간다라는 거 특히 주택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게 주택은 재산세에서는 뭣별로 가요 물건별로 가요 주택은 그렇죠 대신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면 뭣별로 가요 인별로 간다라는 이야기죠 토지는 어차피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다 뭘로 가요 인별로 갑니다 인별로 자 그 다음에 양토소득세도 국세니까 당연히 뭣별로 계산을 해요 인별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인세 구조로 가죠 인세 구조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제 나왔을 때 인별이냐 아니면 물건별이냐 이거 판단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중에 하나가 자 주택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 주택 같은 경우는 재산세에서는요 뭣별로 과세한다 그래요 그래요 주택별로 과세합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납세무자가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토지와 건물가액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토지와 건물가액은 합산한다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합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합산이라는 것은 인별합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합치라는 거예요 땅하고 건물을 합치라는 거예요 대신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게 되면 뭐라고 표현을 해요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면 납세 의무자별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납세 의무자별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걸 뭐한 합한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합한다는 이야기는 뭣별로 합한다는 이야기예요 인별로 인별로 합산하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자 토지 같은 경우는 몇 개로 나눠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요 두 번째가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요 세 번째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 분리과세 토지는 재산세서는 어떻게 계산해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해당 토지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요 해당 토지가액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뭣별로 계산하십시오 물건별로 물건별로 근데 별도 합산 토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납세 의무자별로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지자체 안에 있는 토지가액을 모두 뭐한 합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합한 이해되셨어요 종합합산 토지도 마찬가지죠 납세 의무자별로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지자체 안에 있는 토지가액을 모두 뭐한 합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게 되면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게 되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요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는요 똑같습니다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토지가액을 뭐한 합한 금액에서 합한 금액에서 별도 합산 토지니까 얼마를 공제하십시오 80억을 공제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 종합합산 토지도 마찬가지로 뭣별로 납세 의무자별로 납세 의무자별로 토지가액을 모두 뭐한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하십시오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자 우리가 인별이냐 아니면은 물건별이냐 지금 쭉 다 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 그래요 이 말이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 이 말이 그랬을 때 납세 의무자별로 합하십시오 요 단어가 나왔을 때 요게 바로 인세구조라는 이야기죠 인세구조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액을 모두 합하십시오 합하십시오 즉 인별로 계산하십시오 대신 물건별로 계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식으로 나온다거나 문장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납세 의무자별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합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생기죠 토지는 어차피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계산방식이에요 똑같아요 계산방식이 전부 다 뭣별로 계산한다 인별로 계산한다 다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과세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재산세에서 토지는 무슨 토지까지 다 들어가지만 분리과세 토지까지 다 들어가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란 뭘 제외한 분리과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말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합산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뭣별로 계산한다 인별로 계산합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는 토지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항상 여러분들께서 합산자가 있는지 없는지 토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는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토지는 재산세는 물건별 또는 인별이에요 물건별 또는 인별 하지만 종부세는 무조건요 인별입니다 됐죠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가 주의하셔야 되죠 주택은 재산세세는 뭣별 주택별 즉 물건별 물세죠 하지만 종부세로 넘어가는 순간 인별로 바뀌는 거죠 납세 재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지하십시오 9억원 그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법인은 0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볼 때 이 문장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돼요 정확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시험지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이 내용 자체가 특히 단소조항을 줄 때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비교하는 문제를 되게 많이 줘요 단소조항을 줄 때 그래서 납세무자가 예를 들어서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시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문이 주택인데 재산세 지문이 나왔다 절대 합한다라고 나오면 안 돼요 단 하나 딱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재산세에서 주택에서 합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딱 하나 있다 뭐였을 때 그렇죠 이 단소조항이 붙었을 때 이 단소조항이 붙었을 때만 뭐한다 합한다 납세무자별로 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에서 납세 의무자별로 납세 납세 의무자별로 합한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요 틀린 문장이죠 여기는 이게 물세와 인세의 가장 기본 구조예요 이해 되셨어요 자 그래서 지방세는 다 뭣별로 계산하느냐 물건별로 계산한다 그래서 지방세는 전부 다 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물세 그 다음에 국세는 다 뭣별로 간다 인세로 간다 즉 인별로 간다 즉 납세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한다 합한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죠 단 딱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재산세에서만 뭐가 하나 동시에 들어간다 인세가 하나 동시에 들어간다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인별로 계산하는 게 맞죠 왜냐면 양도소득세는 과세 기간별로 과세 기간 동안에 납세무자가 발생시킨 소득금액을 모두 뭐한다고 돼 있어요 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할 때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을 반드시 뭐하라고 돼 있어요 합하라고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인별합산이라는 구조예요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이걸 합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갔다 그러면 확정신고 다시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합해서 이게 인세구조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물건별로 계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인별로 한 사람이 벌어들인 양도소득금액을 몇 년 치를 묶어서 1년 치를 한꺼번에 묶어서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구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고 특히 재산세하고 이 보유세에 대한 문제가 시험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이 보유세에 대한 문제에서 그리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에서는 아예 이 문제 자체가 안 나와요 어차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합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대신 어디에서 나오느냐 재산세 종부세에서는 무조건 나오고 특히 주택 가지고는 장난을 제일 많이 치죠 재산세에서는 주택이 뭣별로 가지만 물건별로 가지만 종부세에서는 주택이 뭘로 간다 인별로 간다 꼭 기억을 하시고 양도소득세에서 문제에서 나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딱 하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자가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반드시 뭐해야 된다 합산해서 확정신고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시험지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내용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좀